유비 여인들이 퇴장하고 불맞는 사람들이 한 차례 바뀌는 타입. 근데 우리 8번은 촬영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러고 있다. 짠하네. 그 잘생긴 양반이 그래. 얼굴이 요래 퉁퉁 붙도록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애 시위도 안 되겄나? 잠시 잠깐 퍽퍽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런 8번 카메라를 불러세우는 한 아주머니. 긴이 전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듯한데요.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물 한번 맞으시라고. 아 그러실래요? 네. 들고 있을게. 이거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만 이러고 있을게. 한번 맞으셔. 왜냐하면 이거 수건 머리에 두르고 내가 드릴게. 근데 이게 빠져면 왜 좋은 거예요? 아니 맞아봐봐. 그러면 알지. 백족같은 아주머니 불어지네. 군말 없이 폭포로 다시 들어가는 8번 카메라. 그래 이왕 온 거. 카메라 내려놓고 제대로 한번 맞아보자. 근데 물줄기가 얼마나 센지.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8번 카메라. 결국 얼마 못 버티고 되자. 아저씨 왜 나올까요? 네. 몇 명이 좀 숨을 수 있어요. 저 마자인가요? 네. 이때 등장한 6번 카메라. 보세요. 오늘 지금. 이거 몇 번이죠? 8번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번외 카메라 등장에 짝소리도 못하는 8번 카메라. 번외 카메라. 애정이 넘친다. 근데 8번 카메라. 아저씨 그늘에 숨어서 그렇게 반칙하기야? 이 양반 머리시네. 시방 고거 지금 다 찍히고 있단께. 돌아 앉으세요. 돌아와서. 또 나오네. 또 나와. 불과 몇 번에 만신창이가 된 8번 카메라. 아니 저기 구름아 맞으시라니까. 아니 구름아는 열이 나. 이게 수력으로. 몸이 젖혀져요. 안 치러야 하려고. 그래. 저 들어가줘요. 지금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빨리 가. 빨리 싫어. 한 사람 나면 싫어야죠. 빨리 와. 나 많이 나오게 해줄 거니까. 번외 카메라 한다면 한다. 촬영 거부하는 벌문 카메라. 하면 이런 방법이 있지. 느낌이 어떠세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맞으세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머리가 흔들드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드는 거예요? 네. 왜요? 왜 머리를 맞았어요? 어떻게 맞으세요? 어. 근데 오늘은 못 맞겠는데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맞고 맞고. 그렇잖아요. 소금 맞으면 안 되고. 소금 맞다가 나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맞고. 이래야죠.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한번 알아보세요. 바통터치하듯. 수건을 넘기고 카메라를 돌려받는 8번 카메라. 그래. 번외 카메라가 함 보이주이소. 아따마 거참. 거침이 없네. 잘 맞네.